드시고요. 뷔페에서 본전 뽑으려면 무엇하는 게 좋다. 여러분의 꿀팁들 소개해 주세요. 김태경님, 맛있는 녀석들 멤버 같은 잘 먹고 많이 먹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좋다. 운동할 때 페이스메이커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. 먹을 때도 먹방 메이커가 있으면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맛있게 오랫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. 하긴 입 짧은 사람이랑 밥을 같이 먹어서 저쪽이 먼저 빨리 끝내버리고 약간 멍때리면서 쳐다보고 그러면 약간 안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긴 하죠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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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누구랑 같이 밥 먹는데 제가 좀 빨리 먹는 편이긴 해요. 이제 뷔페 같은 경우에는 무한 리필이 가능하지만 정해진 음식을 빨리 해치워버리고 상대방을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 약간 그 정글에서랑 딱 똑같은 본능인가 봐요. 내 걸 뺏어먹으려고 하나? 혹은 약간 체할 것 같은 느낌? 이런 걸 받는다고 합니다. 배성재 세트는 힘들어님. 평소 식자재의 가격에 대해 인지하는 게 좋다. 자신이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싼 항목을 정복하는 게 최고다. 그렇군요. 식자재의 가격에 대해서 제일 비싼 것부터 일단 때려놔야 되기 때문에. 그런 걸 다 일일이 따질 수가 있나요? 진짜. 뭐가 제일 비싸죠? 고기 아닐까요?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지 않을까요? 그러면.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 코너가 있다. 그게 좀 비쌀 수 있고. 가끔 차범근 감독님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정말 비싼 뷔페 데려가 주세요. 그래가지고 넌 매년 찌냐? 이러면서 볼 때마다 찐다고 하시면서도 꼭 비싼 데를 데려가 주십니다. 가면은 저는 그분을 따라다녀요. 전문가실 텐데. 차감독님도 엄청 먹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분 뒤를 따라다니면 일단 좋은 순서대로 먹을 수 있는데. 뭘 드시던가요? 스테이크부터 드시던데요. 고기부터? 고기부터 그냥 때려 드시더라고요. 고기부터. 고기 때려 넣으시고 중국 음식 드시고 이제 회 드시고 이렇게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. 박지영님. 고무줄 바지나 통이 넓은 원피스를 입고 가는 게 좋다. 벨트나 스키니 복장은 배를 압박해서 조금만 먹어도 가스가 차기 쉽습니다. 많이 먹기 위해서는 위가 늘어나는데 방해 요소를 없애는 게 최우선이다. 그렇군요. 이건 좀 맞는 얘기 같아요. 그러게요. 통이 넓은 원피스. 벨트를 괜히 하고 가거나 스키니한 바지를 입고 그러면. 못 먹죠. 많이. 많이 못 먹습니다. 그리고 돌아다닐 때도 힘들잖아요. 앉았다 일어났다를 여러 번 해야 되는데. 1215님. 같이 간 사람들이 첫 번째 접시를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떤 게 맛있는지 물어보고 가져오는 게 좋다. 뷔페에서도 보기엔 맛있어 보이는데 막상 먹어보면 맛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. 맛 없는 걸로 배치해 올 수는 없으니까. 그렇죠. 다른 사람이 집어온 것들을 또 이제 좀 봅니다. 플레이팅을 어떻게 했나. 어떤 것들을 찾아냈나. 어? 이런 게 있었어? 이러면서 몇 개를 좀 뺏어먹어보고. 뷔페에서는 다른 사람 접시에 손을 들을 때 그렇게 경계심이 없어요. 또 가주면 되니까. 가주면 되니까. 시식을 좀 해본 다음에. 어? 괜찮은데? 널 선발대로 임명한다. 그래가지고 또. 그리고 가끔 이제 내가 한창 먹고 있을 때 저거를 다 뺏어먹는 건 좀 그러니까. 중간에 풀어가는 사람한테 이것 좀 퍼와. 이것도 가능하지마. 배달 서비스 가능해. 아 뭐예요? 와가지고 그 삼겹살 좀 많이 퍼와. 나눠먹자는 얘기죠. 너무 차장님 같은. 계산을 제가 하니까. 강기의 퍼와. 약간 이런 것 같고. 다음은요. 공사사팔님. 이게 뇌가 식사가 종료되었습니다라고 해도 우리가 졸릴 때 알람이 아무리 울려도 끄고 또 자고 그러듯이 뇌가 뭐라고 시그널을 보내도 무시하면 되잖아요. 그 무시하는 것도 뇌가 보내는 신호라고 알고 있어요. 그래요? 네. 네. 그래서 일단 뇌가 식사가 종료되었습니다라고 해서 약간 좀 소강상태가 되는 느낌이 있지만 또 입에다가 고기를 넣으면 돌아가요. 모던 타임스예요. 위가 갑자기 열림이 시작하면서. 뇌가 아니었군요 이러면서 소화를 시작합니다. 그래가지고 저는 고깃집 가서 이렇게 고기 적당히 먹어갈 때쯤에 또 주문해야 나오잖아요. 고기 끊겼을 때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. 어 이거 끊겼다고. 어 어떻게 끊겼어 이러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. 다시. 추워서 또 먹었는데 깨워서 먹어. 깨워서 먹어. 너의 뇌를 깨워. 입 벌려. 고기 넣으면 또 일어나. 네.